와, 치맛살.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치맛살 갑니다. 한우. 치맛살 한우. 형, 마이크 좀 가까이 드려주세요. 와... 아니야, 형, 위험해. 내가 할게. 와, 한정 씨, 우리 또. 좀 고급스럽게 한우인데. 거기에, 형. 갈비 좀? 뱃살. 뱃살 좀. 약간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던데. 이제 슬 뒤집어도. 뒤집어, 뒤집어, 형, 형. 뒤집어? 응. 와, 좋아. 이게, 너무 이거 맛이 좀 부럽지 않아요? 지금이야, 지금 먹어야 돼요. 최고다. 지금 딱이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육수 부르는 거 봐. 와, 지금 너무 맛있겠다. 야, 너무 맛있겠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어떡해. 아, 이거라도 먹으려. 진짜, 녹는 게 보인다. 어딨어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맛있을 줄 알았어. 없어졌어, 없어졌어? 우와, 너무, 우와. 아, 짜증나. 승진아, 우와. 승진아, 우와. 녹았어? 녹았어. 너무, 없어. 오, 너무 맛있겠다. 어떡해. 치맛살 맛있네. 치맛살이 어디지? 우와.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지. 엎진, 엎진 가는 거예요? 엎진입니다. 엎진살. 엎진살은 어디야? 뱃살 쪽. 어어, 감사합니다. 우와, 이거 기름 떨어진 거 봐. 오, 제가 보기에 엎진살이 더 기름이 많고 마블링이 많은 거 같아요. 왜냐면 뱃살인 게 느껴지는 게 아까보다 조금 더 하얀 부분이 많아요. 맞아. 이렇게 튼 나이네. 이거 훨씬 기름지고 고소하고 식감이 좋고 육향이 나며 아주 훌륭한 엎진살이네. 정말 뻔한 맛편입니다. 마블링바, 마블링바, 마블링바! 와, 이쪽에다가 이거 새우, 새우살 같은데 이거? 이거 새우? 새우나 맛이야. 부채살 생긴 거 보세요, 여러분. 나 이번에 와사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 쫄깃쫄깃하게 동심 가져가다. 아, 부채살들도 먹는다. 좀 근육처럼 있잖아요. 그래서 계속 쫄깃쫄깃하게 동심 가져가다. 동훈이 형 좀 드셔야 되지 않아요? 아, 참 맛있겠네요. 먹어야 돼, 이제 먹어야 돼. 너무 구워지면 안 돼. 한국어 사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